자, 334번부터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진 넓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O의 외부와 O'의 내부의 공통분의 넓이를 S1, 즉 여기를 S1이라고 잡았고요. 마름모의 넓이를 S2, 여기를 S2라고 잡았는데요. S1-S2, 이놈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면 문제에서 혹시 넓이를 S1, S2를 따로 구하라고 하면 열심히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개의 넓이의 차를 구하라고 하면 혹시 이 차가 조금 더 그냥 S1을 직접 구하고 S2를 직접 구해서 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보세요. 내가 S1하고 S2를 직접 구해서 빼기가 되게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을 공통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놈의 넓이를 한번 끼워보면 S1이라는 넓이를 구할 게 아니라 이만큼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버리고요. 이만큼. 그 다음 여기서도 이만큼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쉬울 텐데 이만큼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주어진 빨간색에서 이 파란색을 빼버리면 이만큼 공통부분이 삭제가 되니까 똑같이 S1-S2의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34번은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의 차를 물어봤을 때는 혹시 저 넓이의 차가 좀 더 쉽게 표현되지 않을까 어떠한 놈을 공통부분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좀 더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따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S1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을 거고요. 주어진 이 빨간색의 부채꼴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 주어진 이 파란색의 부채꼴을 구해버려서 저거의 차를 답으로 그냥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면 반지름이 3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반지름이 3, 여기 3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5파이니까 이만큼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각은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면 될 테니까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는 6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빨간색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파란색 부채꼴은 각이 여기가 6분의 5파이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5파이 해주셔서 자, 전체를 2분의 9로 묶어버릴게요. 자, 묶어버리면 얘하고 얘를 그냥 빼면 되는 거죠.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그러면 얘가 3분의 5파이가 나오고요. 3으로 넘어버리니까 답은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4번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5번 y는 2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 이때 sinα, cosβ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라는 각을 보시면 이만큼이 알파라는 각이니까요. sinα를 구하기 위해선 이 동경의 길이와 이 a의 y좌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y좌표, 요놈.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지금 반지름이 요놈이 요러한 원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반지름은 root 5라고 나왔고 요놈의 y좌표는 여기 y가 2라고 나와 있죠.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sinα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니까 sinα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각을 보시면 이만큼이 베타라는 각인데요. 똑같이 주어진 이놈에 대하여 이번에는 x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cos이라는 놈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니까 자, 그러면 동경의 길이는 주어진 원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3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y좌표가 2다라는 걸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놈의 y좌표가 2다라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좌표가 2란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시면 여기가 2란 얘기고요. 그러면 피타를 써버려서 이만큼은 빗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니까 피타 써서 루토라고 구해버리시면 아, 이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토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cos베타라는 놈은 동경의 길이 3분의 y좌표 마이너스 루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개를 곱하는 게 답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시면 루토 루토 지워지고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여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336번 네, 일단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면 반지름이 1인원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3,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여기를 P라고 하겠대요. 이렇게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와 2, 4분면에서 만나는 점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2x인데요. 그때 2, 4분면에서 만나는 이 점을 Q라고 하겠대요. 얘가 Q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 OP와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OP가 알파니까 뭐 이만큼이 알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이만큼이 베타가 되겠죠. 이만큼이 베타. 자, 이때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갈 거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우리는 탄젠트 알파라는 놈은 1이다라고 바로 써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어진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2다라고 바로 써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1이란 얘기는 여기에는 이놈의 좌표가 음수, 음수가 될 텐데 이 좌표가 X좌표하고 Y좌표가 완벽히 똑같아야 하지만 탄젠트 알파는 1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코사인 알파죠. 자, 코사인 알파를 구해보시면 이놈 동경의 길이는 이만큼이 루트 2A다라고 구하셨어요. 루트 2A분의 이놈의 액수좌표 마이너스 1을 갖다 쓰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이놈의 액수좌표를 음수죠. 액수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라고 잡고요. 그때 Y좌표는 2B 이렇게 돼야지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동경의 길이는 루트 5B가 될 거고요. 내가 구하려는 것은 사인 베타니까 사인 베타는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니까 요렇게 주어진 놈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2가 되고요. 뭐 유리화를 진행을 하면 루트 10루트 10 곱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 좌표를 연립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연립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좌표를 굳이 연립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고 넘어갔도록 하겠습니다. 자, 337번 1사분면에 점피가 있고요. 점피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한 점을 Q Q를 또 대칭이동 대칭이동 난리 났네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대칭이동시키는 거를 뭐 그래프로 그리기가 조금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음... P라는 점 잡고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는 점을 선생님이 A,B라고 하면요. 걔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동한 Q라는 점은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그놈을 X축에 대칭하면은 얘는 R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B, A가 된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사인 알파가 3분 1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각이 알파고 이놈이 베타고 이놈이 감마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사인 알파가 3분 1이라는 걸 정리해보시면 사인 알파는 네, 여기 보시면 되겠죠. 여기 동경의 길이 분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에 동경의 길이 분에 Y좌표 사인이죠. 어, 네. 사인이 3분 1인 거죠. 그러면 Y좌표 B가 3분 1이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려는 건 코사인 베타랑 코사인 감마인데 코사인 베타가 의미하는 건 갑시다. 자, 코사인 베타는 여기 Q에 Q로 부네요. Q Q가 이거였죠. 네, 그러면 동경의 길이 분에 원점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분에 X좌표를 하니까 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코사인 감마라는 놈은 얘죠. 그러면 동경의 길이 분에 마찬가지로 이걸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반지름이 6인 1이 있고요. 잡아주시고요. A가 6,0이래요. 여기가 A네요. A가 6,0이에요. 그 다음 P A, B가 있는데 호 A, P의 길이가 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셋하라고 할 때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호 A, P의 길이가 파이라고 나왔는데요. 반지름이 6인 상황이니까 중심각을 셋하라고 잡아버리면 6, 셋하는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셋하는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P라는 놈은 이 A를 기점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P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또는 아래로 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P는 여기여도 되겠네요. 여기도 6분의 파이. 그래서 일단 P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텐데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셋하라고 할 때 사인 셋하가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 P가 여기에 있으면 일사분면이니까 사인 셋하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P는 여기는 답이 될 수 없고 여기가 답이 된다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동경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사인 셋하랑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셋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좌표를 찾아보시면 음... 동경의 길이가 6이고요. 여기 6 체크하시고 수선의 발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6분의 파이인 상황이니까 길이 빛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3이고 3루트 3 잡아주시면 이놈의 좌표는 3루트 3 컴마 마이너스 3이다라고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 셋하를 구하면 사인 셋하는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 셋하는 동경의 길이 분의 X좌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 계산해 주시면 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지워져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 2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こと 지워져서 2 2 2 3 5 6 6